안녕하세요 저희들 한국에서 왔고요 저희들 5시에 호치미 국립대학교에서 우리 호치미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은데 맨발로 춤을 춰야 돼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5시에 맨발 맨발 같이 춤춰주세요 오늘 저녁돼요 바빠요 바빠요 아 바쁜데요 아 지금 바쁘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해도 되겠어요 가나가시겠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야 이 홍보 활동이 장난 아니네요 이게 아 쌩판 모르니까 좀 서럽네 그러니까요 예 바닥에 저렇게 어 진짜 와 드디어 롱으로 사람 생겼어요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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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예 아 반갑습니다 아 하이파이 여러분 저 우리 저 한국에서 촬영하는데 촬영해도 되겠어요 네네네네네네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호치미 국립대학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춤을 추고 싶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 지금 한국말을 아세요? 네 조금 아 예예예 여러분 5시까지 호치미 국립대학교에 올 수 있는 사람은 하트를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자 여기 특히 학생들이 모여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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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어떤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연극 연습 연극 연습 우리말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 우리말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아 그럼 저건 대본인거에요 대본? 네 네 아 대본인거죠 대본 대본! 저희 드라마까지 공부를 하고 아주 대단합니다. 언어를 드라마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보가적인 방법이거든요. 뭔가 새로운 소통된 방법인 것 같아요. 드라마로서. 자, 형기를 해볼 사람? 이거 개그 대본이에요. 네, 생활의 말이에요. 개그 콘서트. 개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 대본. 그러면은. 종류가 다양하네. 이거 한 번 해보죠. 사랑. 사랑은 무슨 첫사랑이야? 말도 안 돼 소리하고 있네. 자, 여자분 연기. 누가 하세요? 해보실까요? 아, 여기가 들어가세요, 여기가 들어가세요. 이 송중근이시죠, 송중근 씨. 네. 송중근 씨 역할을 시윤 씨가. 자. 렛이. 아시아! 아시아! 사랑은 무슨 첫사랑이야? 만도 안달은 무슨 첫사랑일 거야? 아니죠, 아니죠.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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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레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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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거든? 이번에는 진짜 풋풋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 미인에다가 첫사랑 같은 그런 여자야. 옷사랑은 무슨 첫사랑이에요. 만도 안달 소리를 하고 있네. 일단 슈? 다시 흐흐흐흣. 아시아! 사랑해! 여 litter 가지고 있어! 아 진짜 인정한 거예요, 진짜! 아! 아니 진짜. 우리 시간이었어. 시간이었다니까. 첫사랑 보세요. 말도 안전했지만 이쪽으로 오기로 했어. 아 그럼 오라 그래 오라 그래 그러면 어허 오빠 그러면은 마지막이에요 네 군대님 많이 화나셨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아니거든 이번에는 진짜 풋풋하고 태어날 때부터 자연 미인 모태미인에다가 어? 죽을 때까지 못 있는 그런 첫사람만 틀렸어 사연적사 사연적사 사연적사란 모순 그 만도 안다른 소리 하고 있네 이 쪽으로 오기로 했어요 오라 그래 뮤직비디오 일단 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죠? 자 이거 누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